현대판 연좌재 대주주 3억 기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좀 바라보면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버리고 부동산 쪽으로 돈을 몰아버리겠다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을 잡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켜서 더 크게 상승하게 만들 거냐 그런 부분에 주식시장까지 건드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급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런 분위기로 전개되는 부분을 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가져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갔는데 전세가가 상당히 낮았죠. 그렇게 괴리가 크면 이게 좀 거품이 상당히 끼는 거죠. 자 이렇게 거품이 끼니까 거품을 줄이기 위해서 전세가를 급등시키는 그런 대책을 내놨죠.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싸우게끔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그런 제도를 내놨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정부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붙이기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입자들이 나간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집주인이 이제 좀 나가달라 이게 끝나서 나가달라 그러면 이 법이 좀 바뀌었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계속 더 살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안 나간다 그러죠.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서울, 경기 지역이 폭등하고 있죠.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오히려 그냥 생돈을 줘야 됩니다. 5천만 원 이렇게 몇 천만 원 챙겨주고 제발 좀 나가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상한 지금 법이 또 만들어지면서 이 부동산이 다시 또 활성화되는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죠. 아마도 이 정부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뒤에서 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대주주 3억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계속 이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세금을 뜯어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 부동산보다도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크죠. 리스크가 좀 큽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세금을 그렇게 붙여버리면 이거 하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해라 안전하게. 그쪽으로 돈 다 몰아가라. 부동산 잡는 척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안 보여?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에서는 팔아라 팔아라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말 듣고 판 사람들 지금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지도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아마도 작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도 이 사먹에 대한 대주주 사먹에 대한 부분을 홍남기 부총기 부총리 계속 밀어붙인다 그러면 아마도 이 여당 부분과 여당 전체적인 쪽과 정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 상당히 큰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졌죠.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쪽은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에 올라 버려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아주 돈이 좀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다리를 탈 수 있는 부분이 주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일전에 그렇겠죠. 이 투자자들의 국민들의 투자 부분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그런 부분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로 크게 위축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을 크게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시장을 주식시장 그냥 죽든 말든 간에 일단은 세금 좀 뜯어내고 보자 이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죠. 세금 좀 뜯어내려고 하다가 이 시장 자체가 크게 경제 자체가 아주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뭔가 생산성 있는 그런 게 아니죠. 부동산은 그냥 뭐 집입니다. 집.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생산 활동하는데 경기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지 않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상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돈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10월 7일과 8일에 국감 답변 홍남기 부총리가 답변을 하게 되죠. 지금의 이런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홍남기 플러스 정부 대 김병욱 의원 여당이죠. 김병욱 의원 거기다가 플러스 야당입니다. 야당 쪽에서 3억 부분도 손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김병욱 의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유예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잡은 모양새고 그러니까 국회 쪽 여당 야당이 손을 잡았고 정부 쪽이 손을 잡고 둘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구도죠. 자 이 국민들은 어디 편이냐. 전부 이쪽 편입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 나는 여기 해당 안 되니까 그래 뭐 돈 많은 사람 세금 내야지. 그렇게 정말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몇 명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여기에 붙겠죠. 자 저런 사람들 돈 내는 거 꽃이다. 이러면서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있겠지만 나한테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가장 큽니다. 가장. 이 돈이 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겠죠. 그럼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놨든 간에 그 주식이 출렁거리면서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서 심리가 흔들려 버리면 나는 그냥 엄청난 손해를 보고 나 다시 주식 안 한다. 이제 부동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정말로 이거 심각한 부분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판 연자제 해가지고 대주자 사망의 여품 가족 합산 과세 재논의 지금은 보면은 이 가족 합산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게 좀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보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규정 보완 되겠죠. 뭐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들 뭐 이런 다 해가지고 한 주식당 3억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죠. 핵가족 시대에 지금 뭐 이거는 정말로 시대 뒤디디 무슨 조선시대에 그런 법을 지금 다시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억에서 3억 수정할지 불투명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세장이 만만치 않죠. 이 조세장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리려면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재부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유예해야 된다. 홍남기 7, 8일 국감 답변 예정이죠. 합산과 한조목당 3억 주식 보유하면은 대주주과사 현대판 연자제 과잉과사라는 반발이 아주 크죠. 이 부분은 아마도 무조건 바뀔 겁니다. 아마 무조건 바뀔 걸로 보이지는데 이게 만약 안 바뀐다 그러면은 이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겁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클 거고 여기에서 큰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는 계속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계속 이 소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과세를 관련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져갈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에서 3억으로 강화를 해버리는 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연자제 부분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래도 이것도 별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10억에서 3억이라고 그러면 10억인 상황에서도 매년 연말쯤 되면은 10월, 11월, 12일 계속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한 번에 다 팔기야 그러니까 이 3억 기준 이게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이제 조금씩 팔겠죠. 계속 팔아서 지금 내가 10억 또는 15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3억 미만으로 다 맞추겠죠. 그래놓고 현금 들고 있다가 이게 끝나면 하거나 아니면 나 이거 못해먹겠다 이거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믿고 투자는 장기 투자 안 할란다. 안 하고 할 거면은 해외 투자하거나 부동산 한 채 더 사자.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면 증시의 체력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는 겁니다. 증시에 돈이 넘쳐나야 되는데 지금은 넘쳐날 상황이죠. 금리가 낮기 때문에 돈은 부동산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 아니면 해외 주식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제동을 거는 거죠.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양도세 3억에서 돈을 많이 걷겠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낼 사람 별로 없죠. 팔아놨다가 쭉 하락하면 12월 30일이 기준이죠. 그 12월 30일 전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회피해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출렁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짜증 나면 안 하겠죠. 이렇게 할 바야 해외나 부동산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은 또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주식시장이 약화되고 무너지면 주식의 평가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기업이 살아남기가. 그러면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세금 몇 푼 좀 더 거들려고 하다가 나라 거들라는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서 버리면 지금 증시 쪽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바치고 있죠. 그 개인들의 마음을 돌려 세워서 부동산으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으로 이동시켜 버린다면 이거는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자들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에 지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크게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큰 안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22에서 33% 지방세 팝에서 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인데 10억에서 3억으로 줄여 버린다. 그러면 물량이 빛처럼 쏟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 특히나 주식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조목이다. 그러면 빛처럼 쏟아질 수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득을 보느냐. 이런 대주주 기준으로 했을 때 돈 10원도 내지 않는 외인하고 기관은 정말로 기뻐하겠죠. 홍남기 최고 이럴 겁니다. 외인 기관 공매도. 홍남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계속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친과 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직계 가족 배우자 다 포함해가지고 사면 이게 무슨 말도 진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연자제 하나가 잘못했으면 야 니 부모도 죄를 받아야 되고 니 자녀도 죄를 받아야 되잖아. 니가 잘못한 거 전부 다 죄를 받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 모두 합쳐서 3억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삼성전자 주식 3억 해봤자 0.001%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너 대주주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제 규모가 정말로 많이 커졌죠. 그런데 3억을 대주주다 이래버리면 무슨 우리나라를 정말로 못 사는 나라 정말 밥을 굶고 사는 그런 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춘 그런 법안을 만들어놓고 돈 내놔 돈 내놔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조세전이 지금 커지고 있죠. 3억 대주주 조세전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탁상행정 국민청이 올라왔고 21만 6천 8백 명이 지금 청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의 호프죠. 지금 김병욱 의원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회되어야 된다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매도나 기관이나 외인 이쪽 편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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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사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아닙니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뭐 세금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을 크게 와해시켜버리는 그런 문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쟁점이 연말 매도폭탄 이 부분이 연말에만 나오는 게 계속 나오죠. 주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조직하면 그거 뭐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왜 내려가는지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죠. 어떻게 밝힙니다. 절대로 못 밝힙니다. 이거는 미국이 떨어져서 떨어진 거고 미국이 안 떨어져서 떨어지면 우리나라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야. 또 이게 뭐 많죠. 얘 때문에 떨어져고 얘 기업이 안 좋잖아. 돈 못 팔잖아. 이러니까 떨어져요.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이게 양도세 대주주 이 기준 이거 했다고 떨어졌다는 증거 가져와 봐. 못 밝힙니다. 절대로. 절대 못 밝히죠. 뭐 기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소식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아무리 세금이 좋아도 지금 나라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을 완전히 박살내고 외인들 기관들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자지우지하게 하고 나는 하우스니까 지금 하우스 비용 도만 삑만 뜯으면 된다.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대주주 양도세 이거는 10억이 아니고 25억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25억으로 올려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3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서 과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과잉과세라고 한 발 지금 이제 이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지금 이중과세라고 매매할 때 세금 내죠. 이미 이미 매매할 때 세금 내는데 돈 벌었으니까 또 세금을 내라.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이중과세 이중과세 불법입니다. 이거 불법 그런데 지금 거래세는 없애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거래세 지금 있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그냥 거래세 내게 하고 그렇게 삥 뜯어 가면 되죠. 여기다가 더 지금 돈에 눈이 멀어 가지고 이렇게 시장까지 망가지게 하는 이런 법안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정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 국민들을 그냥 세금 내는 뭐 벌레 수준으로 지금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죠. 가재, 개, 붕어 이렇게 바라본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걸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지금 김병욱 의원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쪽은 지금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국정감사 진통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7일, 8일 날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족합산 이것도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3억도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기준으로 3억을 하는 건지 지금 같은 우리나라 지금 소득 수준의 3억 자 지금 삼성전자 0.001% 들고 있습니다. 대주주 맞잖아 대주주 대주주니까 세금 내 이러고 있는 건데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는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이중과세를 하면서 이거는 괜찮아 이중과세도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죠. 조사정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또 코로나 시기죠. 이런 상황에 계속 개인들 피를 좀 더 빨아먹는 방법 뭐 없을까 그거 피 빨아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무조건 할 거야. 예전부터 하기로 했었잖아. 무조건 할 건데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정말 문제가 크게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쨌거나 지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병구 여당 쪽도 그렇고 야당 쪽도 지금 상당히 야당에서도 양도세 부과기준 3억 원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3억 원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거는 막아야 되죠. 이게 문제가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내면 된다. 그게 쟁점이 아닙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쟁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같이 행동하고 있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서도 지금 눈 감고 그냥 모르고 있는 건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이것만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죠. 쏟아지는 물량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척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런 자금들이 그렇게 리스크가 좀 큰 종목에 투자해서 세금 그만큼 낼 바에 손해보면 손실보전 안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리스크가 좀 큰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세금 그만큼 낼 바에 차라리 그냥 자꾸 부동산으로 투자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 투자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정말로 답답합니다. 제대로 해서 영원히 이거는 미루어야 됩니다. 미루고 이 10억도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서 10억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더 좀 높여줘야 됩니다.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돈 잘 벌게 하고 해서 거기서 세금 걷어가면 되죠. 꼭 이렇게 개인투자자들 상당히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법안을 계속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장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